진짜 미안해요. 불 땅땅이야. 땅땅. 왜냐면 이거 핸드폰에 물이 묻어있거든? 정말 시간. 그래가지고 나가버렸어요. 죄송해. 지금 닦고 있거든. 화면에 뭐지? 아 또 이번에는 4탄이 될 수 있어요. 진짜 미안해 또 이들. 토르가 아니고 모르겠지만. 저희가 다람양이라는 푸드. 다람양이라는 거 보거든요?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. 그거 좋아요 부탁드려요. 저희 것도요. 저희가 그거를 많이 봤는데. 그래가지고 토리라고 말해봤는데. 진짜 죄송해요. 진짜 너무 좋다. 아니 잠깐만요. 그거 뭐해? 야 그거 하면 안되지. 야 그거 하지마. 엄마한테 혼낼걸? 야 엄마가 이 영상 받아. 성실실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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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성실실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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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타. 여러분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지우완전 난리벅어요. 아니 난리벅어. 아 근데 이거 여기까지 해야 거 좀. 너무하다. 야. 산탕까지 하는 거면 더 너무하지. 손이 아커 손이 간지럽네요 알레르기랑 저 알레르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 나중에 베스밤 바로 부셔버릴게요 안녕